이주야 왜? 언니 숙제 좀 도와줘 왜? 언니 숙제 다 하면 이주랑 놀 수 있거든 그래 이주 저작권이 뭔지 알아? 왜? 그게 뭔데? 이주가 그림을 그려서 SNS에 올렸는데 누가 그 그림으로 옷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? 그거 이주 그림이라고 왜 안 물어봤냐고 할 것 같아 그치 다른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고 이주 그림을 쓰면 나쁜 거야 그리고 누가 이주 그림을 막 바꿔서 사용하면 어떨 것 같아? 왜 바꿔? 나는 내가 그린 그림이 막 변신하는 거 별로야 그림을 조금 바꿔서 자기가 그린 척을 할 수도 있고 이주가 거절할까 봐 돈을 달라고 할까 봐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? 이주 그림이니까 이주 마음이 중요하잖아 그치 이주는 저작권 잘하는 것 같아 기특해 똑똑해 우리 이주 언니 근데 왜 숙제 도와달라 해놓고 저작권 얘기만 했어? 글쎄 언니 숙제가 뭐길래 저작권 얘기만 했을까? 뭐야 사실 숙제 없지? 그냥 저작권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지? 이제 이주랑 놀아줘 외에 감사합니다.